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결실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보리농사도 흔하지 않고 또 더구나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이게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도시교회들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리농사는 짓지 않았어도 또 오늘 이렇게 보리농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 오늘 이 맥주감사예배에 우리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남은 6개월 있지 않습니까? 남은 또 하반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이런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주일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정말 뜻깊은 그런 맥주감사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감사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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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건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풍,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운동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을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스는 사흘만 볼 수 있다는 책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십시오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치십니까? 네,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가장 힘든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사흘만 보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걸 부인하실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1월부터 6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돌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감사의 잔을 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잔이 더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맥주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혈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난한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보리수확이 먼저죠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맥주절이 생기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그 열매 처음 거둔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 나왔을 때 뭐 그 다음 해에도 맥주감사절 지켰을 그 다음 해에도 재수 지켰을 것이지만 가장 첫 해, 처음 지켰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드렸던 그 감격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직장을 잡고 첫 출근을 할 때 그 이제 집 평관문을 나설 때 그 마음, 그 설레임 어땠던가요? 어땠셨던가요? 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사장님한테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자, 첫 월급을 받아요 첫 월급을 아, 수고했어 그러면서 첫 월급을 들고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그 마음, 그 기쁨이란 건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땅 정말 고생고생해서 들어간 가난한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자기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추수한 그 보리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될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정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목숨을 걸고 영국을 탈출했어요 102명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구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제 각가지 준비를 다 합니다 항해 때 먹을 음식이라든가 또 도착해서 농사할 그런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딱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희망의 땅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탈출을 했습니다 대세항을 지나는데 목숨 건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여일 항해 끝에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이 오늘의 미국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또 도착했는데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풍토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102명 중에서 절반이 그 1년 안에 절반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나가면 또 아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땅을 이제 파고 또 이제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어가지고 드디어 첫 수확을 했어요 그 첫 수확한 곡식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 옥수수 자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감격 그 감격이라는 것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 정말 고진 감내라고 정말 죽을 고생 끝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모르시고 그렇게 떠나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조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그 청교도들은 정말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오늘 그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 그 눈물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오늘 이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 고생 끝에 처음 하나님 주신 그 열매 가지고 드렸던 그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그냥 매년 다가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죄악 가운데서 마치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올 한해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첫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맥주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오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과정이 험난한 과정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그 강팍한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애굽의 애굽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바로의 그 고집을 꺾으시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6월절이라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생각 못할 정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방법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너희가 준비해라 1월 10일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나흘 후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이스라엘 집에 그 현관문에 좌우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걸 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게 표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혈급 시키는 그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에구 온 땅에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모든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일에 담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패스오버해 갔다 그럼 천사가 뛰어넘어갔다 아 이 집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집이다 뛰어넘어가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첫째 난 것들 처음 난 것들 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 후로 출혈급 이후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예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그 피를 믿지 않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피를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건너뛰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가난한 땅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팔로 또 능하신 팔로 그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너가겠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도하게 하신 것 다 지켜보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주세요 밤에는 또 그 추운 이제 사막의 그 이제 기운을 불기둥을 둘러가지고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가려주세요 이렇게 광야 40년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도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식품이에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신비한 양식이에요 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기가 막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어디서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를 다 불러다가 이제 고기를 또 실컷 먹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또 부르지지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또 생수가 솟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사나운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올 때는 그 아말렉을 다 물질을 쓰도록 모세의 기도가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 왔는가 싶더니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더욱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는데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자기들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여러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없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내 인생에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늘 메마르고 지치고 곤하고 피곤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생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놀라운 은혜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아말렛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 모든 것을 몽땅 그려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무엇을 또 무슨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죽게 드리고 죽게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셜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일의 하나님도 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쓸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농사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농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곡식 모아서 그 새들은 곡관 안에 들인 것도 없어요 그래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새를 다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새를 다 먹여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으랴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내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앞으로도 또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남은 우리의 6개월 동안도 놀라운 계획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려우실지라도 또 하반기의 삶이 그렇게 전망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전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반기라고 해서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각종 지표들이 아주 그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더 어렵다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에 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하반기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내 길을 여호와 함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 함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그가 이루시겠다 전망은 어둡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오의 빛같이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예배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처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그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올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